안녕하십니까. 분당 탑센터에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안윤희입니다. 제가 오늘 첫 강의여서 너무 떨리는데요. 기억이 안 나더라도 좀 잘 지켜봐주세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12년간 근무하다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일을 그만두고 5년째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직업은 안정적이었지만 외버리로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노후까지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불안한 미래가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 애터미 사업을 먼저 하고 계셨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애터미의 시스템 소득으로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시면서 좀 여유롭게 생활하시는 걸 보고 저도 결단을 하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저희 아이들과 애터미를 통해서 애터미의 연금성 소득으로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저희 아이들과 세계 각국의 나라를 다니면서 애터미도 알리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요. 울트라 리치 워시와 바디 크림 제품입니다. 피부가 가장 노화되기 쉬운 계절이 언젠지 아십니까? 네, 바로 맞습니다. 겨울입니다. 더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서 건강한 내 피부를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6살, 4살인데요. 둘째 아이가 아토피 초기 진단을 받고 제모 땡 크림과 아토 땡 크림을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사용을 하면서 피부가 많이 개선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춥고 건조한 겨울철만 되면 피부가 가렵다고 울면서 밤에 잠을 자다가 울면서 깨서 로션 발라달라고 하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항상 겨울철만 되면 피부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애터미에서 울트라 리치 바디 워시와 바디 크림 제품이 출시가 되었고 저와 저희 남편이 먼저 사용을 해보았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도 사용을 해봤더니 웬걸 제가 항상 하던 피부 고민이 싹 해결이 된 겁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울면서 깨는 횟수가 점차 줄더니 2년째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정말 피부가 건강한 아이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 왜 이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칠고 건조한 겨울 피부에 부드럽고 촉촉한 꿀피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주요 성분은 두 가지 제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주요 성분은 시어버터, 모링과 로즈허니입니다. 바디 크림은 정말 대용량이에요. 200ml 들어있고요. 바디 워시는 350ml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 제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은 시어버터, 모링과 로즈허니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가 도대체 뭐가 좋지? 왜 들어있는 거지? 라고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버터는 보습에 좋은 건 다들 아시죠? 보습에 이게 너무 좋은데요. 시어나무에서 맺어진 열매로 그 열매에는 기름 성분이 풍부한 씨가 한 개 들어있는데 그 씨에서 추출한 오일을 말합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에서는 잘 녹지만 상온에서는 고체여서 버터라고 불리우는데요. 그 시어나무 열매에는 효능이 다양합니다. 풍부한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뛰어난 보습력을 자랑하고요. 오메가3, 비타민A와 E가 들어가 있어서 노화 방지와 세포 재생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도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어버터를 많이 애용했다고 알려져 있죠. 시어버터는 상처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아프리카에서는 아토피 치료제로도 쓰일 정도로 정말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모링과인데요. 덥고 건조한 아프리카에서도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기적의 나무 모링과는 다양한 영양분이 있는데요. 오렌지의 7배 가지고 있는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고요. 당근의 4배 비타민A, 단백질은 우유의 2배, 포타슘은 바나나의 3배, 칼슘은 우유의 4배 이렇게 다양하고 풍부한 영양분에 합류하고 있어서 자연의 종합 비타민이라고 불리우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놀랐던 부분인데요. 모링과가 단순히 향만 좋아서 넣은 줄 알았더니 시어버터랑 시어버터도 좋지만 모링과도 우리 피부 속 수분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성분이었습니다. 향도 굉장히 좋은데요. 바디크림만 발라도 몸에서 향수를 뿌린 것과 같은 좋은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들도 향 맡아보시면 정말 좋으실 거예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로즈허니인데요. 우리가 매끄럽고 예쁜 바디를 꿀바디라고 하죠. 꿀이 실제로 피부 보습과 피부 탄력감에 굉장히 좋은데요. 불가리아 청정지역의 로얄비즈사에서 장미 개화식에 맞춰서 사용한 최고급 꿀을 사용했고요. 타사 제품 중에는 스킨케어 부분에 로즈허니를 넣어서 비싸게 홍보해서 팔고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저희는 바디케어 부분에 로즈허니를 넣어서 절대품질 절대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죠. 이제 바디케어 부분에 첫 번째 깨끗하게 씻으셔야겠죠. 애터미 울트라 리치 바디워시 제품입니다. 우리 얼굴 씻을 때 어떻게든 씻으세요? 아이 리무버, 딥 클렌저, 폼 클렌저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몸 씻을 때는 어떻게 씻으세요? 단 하나의 제품으로만 사용하시죠? 그 단 하나의 제품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겨울철에 쓰는 바디, 건성이신 분들이 쓰는 바디, 더운 여름철에 쓰는 바디 제품은 반드시 다르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애터미 울트라 리치 바디워시만의 차별성은 이렇게 다양한데요. 이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리플 액션 시스템, 고보습, 저자극 세정 효과 트리플 액션 시스템은 거품력과 세정력, 보습력을 하나도 놓치지 않은 건데요. 거품이 막 버블버블 난 게 아니라 조금은 조밀하고 미세하고 마일드하게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서 우리 피부 속을 보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크림이 거품이 막 거품 입자가 다른 타사 제품과는 다르게 다른 바디워시와는 다르게 이 울트라 리치 바디워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품 입자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서 거품 입자가 작으니까 육안으로 봤을 땐 거품이 많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번 펌핑해서 쓰면서 해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 저희 남편도 뜯어놓으면 새 거 꺼내놓으면 여러 번 계속 펌핑해서 사용하시면서 너무 이거 거품이 안 나고 너무 해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 알려줬더니 지금은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픈 게 아니라 이게 거품 입자가 굉장히 작고 미세해서 크림 같은 거품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크림 같은 거품으로 풍부한 보습력을 자랑하는데요. 씻을 때뿐만 아니라 씻고 나서도 촉촉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자연유래 성분으로 합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은 자연유래 성분으로 어린 아이부터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바디워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씻을 때뿐만 아니라 물에 풀어서 입욕제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안전하고 순한 성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몸을 그 안에 담그고 있어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깨끗하게 씻으셨으면 깨끗하게 몸을 촉촉하게 바르셔야겠죠. 애터미 울트라 리치 바디 크림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아까 얼굴 씻을 때 어떻게 씻으셨죠? 아이 리무버, 딥 클렌저, 폼 클렌저 씻으셨잖아요. 또 얼굴 바를 때는 뭘 발라요? 스킨, 세럼, 로션, 아이크림, 영양크림 많이 바르시죠? 우리 몸 씻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씻고 나서도 한 가지 제품만 바릅니다. 심지어는 아예 바르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몸에는 발라도 그만 안 발라도 그만 하면서 아무거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가 수분이 피부에 보습이 부족하면 피부가 탄력이 떨어집니다. 얼굴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몸의 탄력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보습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요. 어린 나이부터 피부 보습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 제일 어리잖아요. 오늘부터 바디 크림 바르시면서 피부를 보습을 촉촉하게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터미 울트라 리치 바디 크림만의 차별성은 오중 레이어링 보습 시스템과 라멜라 액정 크리스탈을 적용한 건데요. 오중 레이어링 보습 시스템 쉽게 말하면 제가 냄비로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냄비가 통 3중 냄비가 있고 통 5중 냄비가 있잖아요. 통 5중이 더 좋고 비싸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통 3중보다 통 5중이 더 열 전도율도 쉽고 더 식지 않게 더 잘 감싸주잖아요. 저희 바디 크림은 이렇게 5중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피부 속 피부의 보습을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2단계 모린가랑 4단계 로즈헌이 5단계 시어버터는 앞에서 말씀드려서 지금은 1단계 히알루론산 보습과 3단계 세라마이드 보습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알루론산은 피부 속 깊은 층까지 우리 피부 속 깊은 층까지 피부를 수분을 꽉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히알루론산이 저분자로 피부 속을 촘촘하게 채워주고 있고요. 세라마이드 보습 수분의 장벽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외부 침입이나 외부 자극이나 세균 침입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우리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잘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라마이드 보습은 아토피나 피부 트러블 화장품에도 세라마이드 함유 세라마이드 성분 강화 이런 설명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세라마이드가 부족하면 피부가 부스러움이 나고 건조하고 피부가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재생연고나 상처 치료에도 세라마이드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세라마이드가 함유되어 있다고 타사 제품 비싸게 사용하지 마시고요. 저희 제품 사용하시면 훨씬 경제적인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라멜라 액정 크리스탈 기술을 적용을 했는데요. 피부 지질맛 구조와 유사한 라멜라 구조로 라멜라 구조는 피부 지질 피부층을 보기 쉽게 피부과 피부학과학적으로 라멜라 구조로 만든 거예요. 라멜라 구조는 피부의 표피층과 진피층으로 나뉘는데 이 표피층의 중에서도 최외곽층인 각질층은 또 NMF 천연보습 인자와 세라마이드가 50% 함유되어 있는 세포관 지질 각질 세포 이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최외곽층의 각질층이 외부 침입이나 보습으로 보습이 부족해서 거칠어지면 피부 속에 있는 피부 젤 안쪽에 있는 진피층의 히알루론산까지 다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이 라멜라 액정 크리사 기술을 적용을 해서 우리 피부 지지막 구조 유사한 라멜라 구조로 유효성분의 피부 침투력을 강화하고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피부 사이사이에 이제 피부 보습력을 부여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라멜라 구조가 탄탄해진 우리 보습 피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피부에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고요. 피부 굴절율에도 향상이 돼서 얼굴에서 뿐만 아니라 몸에서도 광채가 날 수 있습니다. 수분을 꽉 채워주는 히알루론산 함유크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몇 가지 제품을 찾아보았는데요. 달땡 많이들 아시잖아요. 이름 가격과 용량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죠. 10mm 기준으로 나뉘어 봤습니다. 확 보이시나요? 어떤 제품 사용하셔야 되는지 보이시나요? 네 10mm 기준으로 690원입니다. 한 달에 4통 5통씩 쓰셔도 훨씬 경제적입니다. 세라마이드 장벽 크림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몇 가지 찾아보았는데요. 용량과 가격 비교해 보시면 이것도 절대 품질 절대 가격입니다. 당연히 애터미 울트라 리치 바디 크림 사용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시어버터 머머땅 크림 시어버터를 합류해서 유명하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잖아요. 용량은 똑같아요. 용량은 똑같은데 가격은 거의 4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시어버터가 25% 똑같이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머머땅 크림에는 해바라기씨 오일이 들어가 있지만 저희는 보습에 더 좋은 로즈허니 모린가 까지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히알루론산과 세라마이드 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 보습하면 당연히 저희 애터미 울트라 리치 바디 크림 제품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촉촉하다 부드럽다 건강하다 그래서 꿀피부다 겨울철 피부 고민을 저처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애터미 울트라 리치 바디 크림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찬바람 부는 계절에 건조해서 박박 긁으면서 지내지 마시고요. 바디 워시 제품으로 촉촉하게 씻어내고 바디 크림 제품으로 매끄럽게 사용하시면서 개선된 피부 꿀피부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터미 울트라 리치 바디 케어 홍보 영상 짧게 한번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몸 피부 보이지 않는다고 옷에 가려있다고 소홀하지는 않으신가요? 거칠고 건조한 겨울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한 꿀피부로 만들다 애터미 울트라 리치 바디 세트 얼굴 피부와 몸 피부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외부 환경에 노출이 많은 얼굴과 옷에 가려져 노출이 적은 몸은 당연히 피부결이 다를 수밖에 없고 필요로 하는 세정성분과 영양성분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버터와 모린가 로즈허니 등 최강의 보습력과 영양감을 자랑하는 천연 유래의 효능성분들로 만들어진 애터미 울트라 리치 바디 세트는 오직 당신의 몸 피부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충분한 영양감은 물론 놀랄만큼 오랫동안 지속되는 보습력을 선사해드립니다. 겨울철 건조하고 메마른 당신의 피부 애터미 울트라 리치 바디 세트와 함께라면 당신의 피부 고민은 사라지고 당신의 피부는 오랫동안 더 촉촉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거칠고 건조한 겨울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한 꿀피부로 만들다. 애터미 울트라 리치 바디 세트 네 이것으로 화요 제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